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 학장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 제17기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성시민들을 위한 신선한 채소, 거리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이 모두가 여러분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105분의 신입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